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펀텔레콤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과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266mm, 높이 18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위드는 266mm, 유닛을 밀리미터로 설정합니다. 하이트를 186mm로 입력하고, 컬러 모드는 CMYK 컬러 모드, OK 버튼을 클릭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렉탱글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작품 규격대로, 디폴트 사이즈, 위드를 260mm, 하이트를 180mm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디바이더스 3, 버티컬 디바이더스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리드를 만듭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컨트롤 2를 눌러 그려진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하여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 7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그려진 태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복사해 줍니다. 알트 컨트롤 1를 눌러 격자 도형의 잠금을 해제하고, 컨트롤 A를 눌러 그려진 격자 도형을 모두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색상을 이미의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Z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합니다. View Overprint Preview를 선택하여, 배경 화면을 작업하기 편한 흰색 배경 화면으로 바꿔넣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드래그하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직사각형을 만드는 도중, 마우스를 떼지 않고 방향키를 왔다갔다 하면, 곡선의 둥근 정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어느정도 적당히 두껍게 해준 후, 면색을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해주고, 선색은 C0, M0, Y0, K40으로 설정해줍니다. 사각형 안쪽에 핸드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면색을, C0, M0, Y0, K0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렉탱글 툴로, 위쪽에 흰색 띠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띠는, C0, M0, Y0, K100 검정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옵션 바에서, Opacity를 40%로 설정합니다. 선택 툴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Align 패널에서, Align to를, Align to Selection으로 선택한 후, 중앙으로 정렬하도록 합니다. 핸드폰 화면의 상단 부분을 확대한 후, 이번에는 안테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Alt을 누른 채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수평 방향으로 정확히 복사할 수 있습니다. Ctrl-D를 눌러, 총 5개 정도 개수가 되도록 복사합니다. 선택 툴로, 높이를 평영시켜, 다음과 같이 안테나 모양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핸드폰 화면 상단 오른쪽 부분에, 블루투스 표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두께를 살짝만 더 두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표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안쪽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배터리 표시의 외곽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면색은 없음, 선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두께를 살짝만 더 두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배터리의 꼭지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흰색을 없음, 선색은 C0, M0, Y0, K30으로 설정합니다. 핸드폰의 홈 버튼을 만들기 위해, 엘리탱글 툴을 선택하고, 아랫부분에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은 C0, M0, Y0, K70, 면색은 그래댄트 툴을 더블클릭하여, 그래댄트 패널을 열고, 타입은 리니어, 첫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90, 두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때 로케이션을 5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슬라이더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홈 버튼 원안에, 박스 표시를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C0, M0, Y0, K30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도 1포인트보다 조금 더 두껍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적당한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연색을 C0, M0, Y0, K9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엘립스 툴로 방금 그린 원보다 작은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은 C0, M0, Y0, K30 두께를 두껍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도 두께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디언트 툴을 더블클릭하여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디어스, 앵글은 0도, 첫번째 슬라이더는 C80, M70, Y20, K0으로 설정하고, 두번째 슬라이더는 로케이션을 100으로 설정한 후, 색상은 C90, M85, Y60, K4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귤 툴을 선택하고, 카메라 옆에 스피커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C0, M0, Y0, K60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당한 두께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정렬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둥근 사각형은 안쪽으로 가장자리에 작은 정원을 하나 그리도록 합니다. 면색을 C0, M0, Y0, K6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Alt을 누른 채 복사합니다. 이때 Shift을 눌러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되도록 합니다. 복사된 원 사이에 같은 크기의 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 더 복사하기 위해서 블렌드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bject, Blend, Blend Options 메뉴를 선택하고, Blend Options 대화 상자가 열리면 대화 상자에서 스페이칭을 스페이칭을 선택합니다. 숫자는 9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원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Object, Blend, Make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원들이 생겨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lection 툴로 한 줄의 원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위쪽에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서로 엇갈리게 배치합니다. 세 줄의 원을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익스팬드 메뉴를 선택하고 데바 상자가 열리면 기본 설정대로 OK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둥근 문 밖에 있는 작은 원들을 선택한 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카메라 렌즈와 스피커를 함께 선택하고 Object Pass Outline Stroke를 선택하여 선 오브젝트를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Ctrl-Z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카메라 렌즈와 스피커를 선택하여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핸드폰 위쪽 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을 확대한 후 펜틀로 버튼 모양을 그려봅니다. 핸드폰 버튼의 면색은 그래든트 를 더블 클릭하여 그래든트 대화 상자에서 Type은 Linear, Angle은 0도 첫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30 두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15 세번째 슬라이더는 C0, M0, Y0, K40 마지막 슬라이더는 C0, M0, Y0, K10 해서 총 4개의 슬라이더가 되도록 만듭니다. 두번째 슬라이더의 로케이션은 12 세번째 슬라이더의 로케이션은 24로 위치시킵니다. 핸드폰 버튼을 Alt를 누른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여 Angle을 9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옮긴 후 길이를 살짝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버튼을 복사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를 누른채 복사하고 크기를 살짝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핸드폰에 반사 느낌을 주기 위해서 펜툴을 선택하고 핸드폰 모양에 맞춰 삼각형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오브젝트의 면색을 반사 오브젝트의 면색을 C0, M0, Y0, K0 선택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Opacity를 45로 입력하여 투명하게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모든 핸드폰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Ctrl, Z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Ctrl, S를 눌러 지금까지 한 작업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둥근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이미의 색으로 설정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디자인 온고에 주어진 모양대로 곡선을 그립니다. 연색을 C55, M0, Y100, K0 명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곡선도 그려주도록 합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곡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디자인 온고대로 나머지 부분을 펜툴을 이용하여 그린 후 얇은 문양의 면색은 C70, M15, Y100, K0 선색은 없음 두꺼운 부분의 면색은 C15, M0, Y35, K0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선택하고 Ctrl-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은 꽃문양 A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클릭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이미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에 디자인 온고를 참고로 꽃문양 곡선을 그립니다. 다음과 같이 곡선을 그린 후 나머지 부분도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곡선을 이용하여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트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곡선을 완성한 후 면색을 C40, M0, Y100, K0 산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모양도 펜툴로 그린 후 줄기 중간에 곡선 부분은 면색 C20, M0, Y90, K0 역시 산색은 없음 아래쪽에 잎사귀 부분에 색을 C40, M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완성된 꽃문양을 모두 함께 선택하고 CTRL, Z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꽃문양 B도 다음과 같이 펜툴로 그린 후 면색을 C0, M0, Y0, K10 산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 2를 클릭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펜을 입력합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를 Arial Bold로 설정한 후 스트로크를 적당히 두껍게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두꺼운 글자가 되도록 합니다. 펜을 선택한 후 Type Create Online 메뉴를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오브젝트 Path Online Stroke를 이용하여 선도 역시 면으로 변환해 줍니다. 윈도우 Pathfinder 패널을 열어서 United를 선택하면 모두 하나의 합쳐진 오브젝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각진 모서리를 부드러운 원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틀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둥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의 끝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 글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우선 F 글자의 분리할 위치에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이미의 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분리할 쪽에 선을 그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펜 툴로 분리할 부분에 곡선을 모두 그려준 후 모두 함께 선택하고 패스트 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분리해 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각 부분에 적당한 색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부분에 면색은 C0 M100 Y0 K0 K0 노란색 부분에 면색은 C0 M35 Y100 K0 파란색 부분에 면색은 C100 M0 Y0 K0 나머지 초록색 부분에 색상은 C55 M0 Y100 K0 으로 설정합니다. 산색은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로고를 함께 선택하여 컨트롤 Z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 M1 M1